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조작해서 보도를 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파진영의 인용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라는 언론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충돌이 아니라 언론을 대변하고 있는 MBC, 자파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MBC라고 하는 미디어가 주동이 돼서 현재 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걸 우리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보도, 이게 대통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보도를 그것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뜻도 불명한데 그걸 자막으로까지 써서 왜곡했다는 겁니다. 자막으로 써서 왜곡까지 했다.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에 구절했다. 또는 성형수술을 했다. 미래를 즐겼다.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정도의 과감하게 이렇게 자막을 써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보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말하자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공세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하나도 지금 상황이 못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줄일이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공세 펴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지난 5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와 비슷한 수위로 지금 언론과 야당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세해가지고 그것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한 2년 지나서 그런 정도지만 지금 여기는 불과 4개월 지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거센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징후가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펴거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나 그래서 여차하면 반격을 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말하자면 배신을 한다 하는 프레임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유승민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정정에서 벗어나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하고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장 국회에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저소득층 또 개인 파산자 실업자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3% 코스피가 3% 코스닥이 5% 폭락했다. 환율은 1431원으로 마감됐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식 부동산 원화는 겁낙한다. 모두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밍임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코스닥 환율을 할 것 없이 대부분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써가지고 이걸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글로벌 경제 패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게 지금 인플레 국면에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MBC라고 하는 상징적인 매체 말하자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아 편향된 집단들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갖고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지금 경제 문제를 들고 나왔어. 아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국민들 눈에 보면 이게 띄입니다. 왜냐하면 MBC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것은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 지금 먹고 살아보기가 급한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대책을 씌울 수 있는 그러나 사회 안전망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는 어느 시점 가면 좋아질 수가 있고 진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체제는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는 또 문제인 것 같은 저런 5년을 겪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우리 체제의 말하자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관역을 표적을 엉뚱한 것으로 돌려가지고 윤석열 정부 지금 경제를 찾는 게 뭐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유성민이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복지 없는 정치는 허구다라고 공개했던 것과 비슷한 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성민의 이런 공개학은 그 앞날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졌던 이 비수고 논란에 대해서도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보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성민은 지금 mbc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작에 대해서는 입도 뻥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성민의 배신의 정치가 또 시즌2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유성민의 이른바 멘토를 받아가지고 멘토라고 하는 유성민을 멘토로 삼고 있는 이 준석은 바로 자기 당을 상대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당으로 하여금 완전히 당 지도부의 발목을 딱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유성민 그리고 김무성 씨나 지금 여기 유준석이나 유성민이나 그런 등가가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안에서도 지금 보면 눈치 보고 있다가 급하면 함께 때리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MBC하고 유착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또 유착돼가지고 MBC가 보도하기 이전에 벌써 이거를 받아봤다는 것은 MBC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결탁돼 있는 거 아닌가 결합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획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목소리로서 계속 공격을 펴고 있는데 그런데 유성민을 포함해서 이준석이나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 대고시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빨리 사과부터 해라 이런 식입니다. 인정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나니까 지금 여기가 뭔가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파일에 팍 났을 때 그때 결정하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래 나도 찬성한다 나도 반대한다 이러면서 내부 분열을 안에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정당 같아 그러니까 금이 쫙쫙 가가 있는데 거기 나중에 바튼 하나만 눌리 보면 그 금간대로 파편이 쫙 흩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이 이제는 어렵다. 보수 정권이 사라질 수가 있다. 영원히. 어제죠. 저기 보면 광화문광장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지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토요일에 있습니다. 24일날 여기에 보면 차도로도 있고 이렇게 사회주의가 답이다. 기후의 원인은 자본주의다. 대안은 사회주의이다. 이런 플랜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복판에서 사회주의가 대안이다라는 이런 플랜카드가 등장할 정도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가. 여기 성녀 그리고 수녀 할 것 없이 각 종교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지금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전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소주자,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의 기존에 있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마저 지금 힘없이 밀려나가고 끝까지 후퇴하게 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체제가 위험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리를 신고하는 사람들 또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때리면서 자 봐라 내가 공정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품위가 있고 내가 따뜻한 보수이고 그리고 나는 그런 명분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만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은 항상 허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쪽에서 보면 공격을 하게 되고 여쪽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왜 방어를 하게 되느냐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는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을 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수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계속 때릴 거 있고 공개할 거 있는데 그렇다고 유성민 같이 이준석 같이 이렇게 알아서 자기 당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야당이 있고 그리고 일반 언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무너지고 난 뒤에 설마 설마 한데 박근혜 정권이 설마 탄핵당할까 당할까 하다가 3월 9일 날 이장미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고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데 그때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공격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일종의 언론에 의한 테러 같아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테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내부에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반반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성민은 똑같이 거기다가 이준석까지 그리고 동지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아 많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수 괴멸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 위기 때는 바로 내부에 배신자들이 먼저 설친다 하는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